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뻗어가는 타구, 담장 쪽으로 넘어갑니다. 벼락같은 이주형의 동점 솔로 포! 시즌 6호! 처음에는 파울인가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경남고등학교 동기인 최준영 선수를 상대로 이주형의 동점 솔로 홈런. 다시 보시죠. 초구의 변화구였고 그 다음 공, 지금 몸쪽 승부였는데. 몸쪽으로 가긴 했는데 공이 약간 꼬리가 가운데 쪽으로 말리긴 했거든요. 그래도 정타를 잘 때려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제대로 받아쳤던 이주형 선수. 가장 인상적인 건 하체 움직임이에요. 하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나니까 상체는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제가 건 don't 사랑을ctoral 하는데요. 하지만 너는 넷에 위치한Benny이 그냥 잡을 수 있는 구조정입니다. 내가 안 좋아해서 네 명분이 안되는 것을 vir입니다. 반대로 아멘, 아맘. 거짓은 부심함입니다.